오늘의 복음 2019년 사흘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는 탈출기의 말씀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읽어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일년된 흠없는 숯것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은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없는 빵과 썬나무를 깨뜨려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그러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끓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러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는 길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그 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서성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서성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안봉한 스테파노 신부님이 해주십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생활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전례전연에서 단 한 번 있는 거룩한 목요일입니다. 성찰례가 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해상한다면 오늘은 지금까지보다 그 이상으로 특별한 상황에 끼어 있는 믿음의 효과인 의식적인 자세와 예식을 요구합니다. 오늘 파스카 성삼일로 시작하는 부활축제를 준비하려고 우리는 40일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해계와 보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스카 성삼일 예식의 정점은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만찬에는 예수님의 형제적 사랑을 보여주는 두 행위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과 처음으로 당신 몸과 피를 성찬으로 함께 나누신 공동식사입니다. 두 행위 모두 예수님의 봉사와 사랑과 정려의 표현이며 우리도 이 일을 행하려는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여 두 가지를 모두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마지막 두 행위에 앞선 오늘 복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당신의 행제들인 인간들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중목적을 삶의 시작이요, 가정이요, 마침으로 삼으셨던 예수님의 온 생애를 밝혀주고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서성이요, 주님이면서도 종과 같은 겸손한 행위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행제적 사랑을 말로만 거치지 않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교 공통체의 가시적인 표지입니다. 감사합니다.